2월 렛츠했죠! 생방송 뮤직백! 유지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 유지의 백! 유지의 백! 야! 호! 하하! 붐이 롬! 붐이 롬! 이게 무슨 노래? 기쁘나 슬프나 즐거운 노래 소리 질러! 붐이 롬! 붐이 롬! 들여다보져던 부안 깨지는 사람들만 모두 다 보좌했어! 내가 기쁠 때는 야! 밥 먹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다 여자 후배네 야! 내가 슬플 때도 야! 알고 보니 밥값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네 야! 골치 아플 때도 야! 근데 제일 예쁜 배가 팔짱을 끼고 따주질 않아 야! 야! 호! 야! 호! 야! 호! 이런 도망쳐야 하는데 야! 호! 야! 호! 그때론 있었어 여자친구 근데 내 친구랑 잡아두죠? 이건 정말로 비싸던 이야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지 실실거리는 너희 둘의 얼굴이 떠올라! 야! 호! 야! 호! 아주 죽을 맛이라니 야! 호! 어차피 인생 모이자! 한번 사는 인생 모이자! 피스! 야! 호! 세상이 날 힘들게 해도 난 야! 호! 주머니에 돈 한 뿐 없어도 야! 호! 너의 가슴을 쫙 펴고 예! 한번 소리쳐봐 소리 질러! 세이! 야! 내가 죽을 때는 야! 호! 야! 호! 열 번취가 안 남아간다 하더니 한방이 넘아버렸네 야! 호! 야! 호! 야! 호! 야! 호! 내가 슬플 때도 야! 야! 호! 야! 호! 야! 호! 사랑했었다 야호 사랑이 실패하자 맨땅에 헤딩하자 나를 이제 따라해봐 세이 야호 사업이 실패하자 물먹을 주시키자 이를 따로 와봐 세이 야호 세이 이건 정말로 비싸던 이야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지 어차피 생고 야호 염마 사는 이름 어차피 야호 세상이 날 힘들게 해고 나 야호 주머니에도 난 불 없어도 세이 야호 너의 가슴을 쫙 하고 한 번 손 쳐 봐 세이 세이 야호 시간이 지나도 넌 나의 음악으로 베이비 베이비 우먼 신나는 세상으로 쿨인 마일 라이브 쿨인 마일 라이브 세상이 날 힘들게 해 야 소리 질려 넌 날 주머니에 베이비 우먼 세이 야호 너의 가슴을 쫙 펴고 한 번 소리 질러 Let's go 소리 질려라 우리는 베이비 우먼 세이 야호 쿨인 마일 라이브